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인베스 황윤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집중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제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사료 비료 관련 주도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농업회사 법인인 새들만의 집은 7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새들만이 서산 간척지에서 양질의 퇴비리를 이용해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그런 자연순환 농업 관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밀에 이어서 쌀도 수춘 제한을 하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식량 무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폭등하는 밀 가격 대비해서는 쌀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베트남과 태국 쪽의 관리들이 만나서 수출가 인상을 담합 논의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이지바이오 또는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이 나왔고요. 보면 오늘 장에서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값 상승과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지홀딩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마니커라든지 이런 자회사들 쪽의 실적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고 지수가 급등하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이동하는 바람에 상승 탄력이 윗고리를 길게 달고 대량 거래는 터졌습니다만 윗고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하락 수혜주들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단기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양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붙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19%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10%대로 지금 상승력 유지됩니다. 5,050원으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오늘장 슈팅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홀딩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정 이사님. 일단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싶은 종목은 화신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좋은 모습을 마무리가 되면서 시청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지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전기차 혹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방한 이후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성과도 그렇고 현대과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엄청나게 큰 금액을 들여서 공장 정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실질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는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아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오더컷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오늘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본넷이라든지 샤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공장으로의 진출로 인해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가 소요가 됐다면 이제는 15개, 20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실적의 성장 가능성 혹은 외형의 성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산업은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중에서 실제로 기술력이 높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는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그 힌트를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주지 않았나,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오늘 11.19%대로 지금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540원 흐름이고 지금 3월 중순부터 좀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함께 동반하며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들을 읽어보는지 좀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신 얘기까지 들었고요. 짧게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저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하나는 1집 머티리어스인데요. 역시 그 매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덩치가 너무 큽니다. 사조이기 때문에 6월 말에 예비 입찰, 8월 초에 본 입찰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오늘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